자 손이사 부탁드려요 손이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할까요 하트 자 우리 보라탑시다 바로 자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자 이번 포인트 한 모션 보여주세요 자 걸크러쉬 포즈 하나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청춘한 포즈 갈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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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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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